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좀 비싸 좀 비싸 먹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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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도 들어있거든 초도 들어있거든 어제 초 안 할게 초도 들어있는데 초 불 안 부칠게 GS25에서 5,900원 주고 산 허쉬 지난 초코 케이크 먹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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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생으로 먹어야 돼 숟가락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생으로 먹게 먹게 음 음 음 음 맛있네 가격이 좀 비싸 5,900원이야 허쉬 지난 초코 케이크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GS25에서 5,900원이랑 거금을 주고 사먹고 봐 5,900원 아 너무 비싸 이게 초코 크림이 있고 음 초코 크림 맛있네 초코 크림 맛있네 음 초코 크림 맛있어 초코 크림 맛있어 이게 빵이 돼 있고 이게 빵이 돼 있고 아 먹기 불편해 먹기 불편해 먹어볼게 먹을게 짠 짠 어 GS25에서 5,900원 주고 산 허쉬 진한 초코 케이크 먹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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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GS25에서 5,900원 주고 산 허쉬 진한 초코 케이크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GS25에서 5,900원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 맛있어 음 음